으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순씨가 이 아침에 무슨 일이지? 뭔가 냄새가 나는데? 아휴, 식전부터 웬일이야? 어? 아휴, 아휴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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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왜 이래? 어? 언니, 언니 지금 아무것도 못 본 거유? 나 못 본 거라고, 어? 무슨 일인데 그래? 형사가 떴어 나 잡으러 형사가 떴다고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내다보니까 글쎄 골목을 딱 찍히고 있더라고 쪽문으로 막 도망쳤지 뭐 얘, 너, 너 어떡하냐, 어? 물건만 안 걸리면 돼 증거만 없으면 된다고 그럼 어째도 유치장까지 안 갈 자신 있어 그러니 언니 이 물건 좀 잘 숨겨줘 알았지? 아휴, 아휴, 야, 시, 시러이야 다른 집에 부탁해 여기가 제일 안전하단 말이야 설마 이상남 사장댁을 수색하겠어? 아휴, 그래도 아휴, 딴 데, 딴 데 알아봐 안에 남이순 씨 계시죠? 메인ranch 말아봐 다 알고 왔습니다 빨리 문 열어요 아 wander 또 자전거 태워주세요 아휴, 남이순이 여기 있어요 어서 잡아가세요 언니, 언니, 언니 까꿍 아 earn,uks ㅋㅋ 아 module 한국사장